그년도 잘 못 치겠는데 눕혀가지고 마치 검은 거를 지금 이렇게 여쭈렸던 말이에요. 그게 사실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입시철 때 사수를 하고 예쁜 걸 하고 싶은 걸 베이비 섹시한 걸 네 손을 잡고 짚고 나는 미쳐있나봐 오 나는 미쳐있나봐 제 생각에는 그게 신의 한 수입니다.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. 저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해봤어요. 팔이 다쳐가지고 통기루스를 한 거예요. 팔이.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 하나밖에 안 남았었잖아요. 네 저도 처음부터 막 제가 천재여가지고 기타 두펴면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이 울었죠. 속상하니까 사수인데 22살이었는데 집안 자체가 다 패닉이 됐어요. 사실 그때 저는 사수생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엄지손가락 하나는 남아있고 여기가 이렇게 통기루스였거든요. 근데 이렇게 쳐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이거 딱 하고 되는 순간 아 이걸로 곡을 쓰면은 마이너스 세븐이랑 나이는 잡히니까 아 이렇게 한 줄을 그냥 저기로 하면 이게 마이너스 세븐이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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